안녕하세요. 애틀란트 한국엄마 애틀맘입니다. 저희 집에 와이트하우스에서 편지가 왔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미국 경기 부양책으로 성인 1인당 1200불 그래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2400불 입금시켰다는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편지예요. 제가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왠지 저기 먼 나라 대통령 같고 저 대통령은 한국에 계신 문 대통령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편지와 돈을 보내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번 주가 자택 대피령 마지막 주인데 우리 아들 친구가 그걸 못 참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잠깐 오라고 했더니 저렇게 마스크, 장갑, 새니타이저를 들고 또 의자까지 갖고 와서 저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물건을 보낼 게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요. 여기 퀵퀵닷컴 외에는 몰 전체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 저를 잠깐만 찍어달라고 했더니 시키지도 않게 이렇게 한 바퀴 윙 돌아서 찍어주네요. 유튜버 남편으로 이제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죠? 너무 고맙죠. 밤마다 아들들이 운동한다고 이렇게 운동장 가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비전이 굉장히 큰 서비비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 외에 한두 명 걸어 다니시는 분 외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9시 전후로 해서 테니스장에 밝게 불이 켜 있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 또 운동하는 사람들 여름이라서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귀곡 산장처럼 고요하답니다. 좀 너무 무섭죠? 아들하고 신랑하고 같이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감히 나갈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아, 저희 아들들이 저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없어요. 둘이 하는데 꼴이 저렇게 안 들어가요. 아,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되레. 아들들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창피할까 싶어서 제가 더 미안하네요. 열심히 달리고 뛰고 그래도 참 기특해요. 이렇게 둘이 의지하면서 운동하고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아, 아들들이 한 4명 돼도 참 좋았겠다 싶은 욕심이 또 쓰네요. 두 명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4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네, 마트에서 이제 새니타이저도 팔고 있습니다. 1인당 수량이 제한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코스코를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코리안 소프트 드링크 밀키스를 파는 거예요. 저 밀키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릴 적 추억도 있고요. 하얀 탄산음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점빼기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얀 제 피부를 위해서 이제 밀키스 하얀 음료만 마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얀 음식만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커피 가는 기계에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언뜻 보니까 빙수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빙수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바로 쌀을 불려서 쌀가루를 커피 가는 기계에 갈아서 또 채망도 없어서 이렇게 일일이 조그만 채망에 쌀가루를 채쳐서 네, 이제 아시겠죠? 백설기 만들고 있습니다. 제 하얀 피부를 기원하며 백설기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육주가 있다 보니까 콩나물도 키워 먹고 또 여러 가지 화초들도 키우게 되고요. 파도 길러 먹고 이제는 백설기까지 제가 만들어 먹을 용기를 내게 되네요. 처음 만드는 거라 완벽하게 성공하진 않았지만 이제 조금 감이 오네요. 다음번 만들 때는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망이라도 좀 큰 망을 사서 한 번에 좀 내리면 쉬울 것 같아요. 좀 도구들을 좀 갖추고 다음에는 제대로 된 백설기를 아, 제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확신을 갖고 하고는 있지만 조금 사실은 너무 심란해요. 제 피부를 보면 저희 아들들도 좀 걱정을 하고요. 자, 그럴싸하게 백설기가 만들어졌죠? 겁이 나서 쌀가루를 너무 조금만 했더니 너무 얇게 돼서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백설기를 자르며 또 맛있게 먹으며 기원합니다. 저의 하얀 피부를 위하여 다 같이 기원해 주세요. 네, 3주 뒤에 저의 하얀 피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러니까요. 하지만쪽 감사합니다. ми 너무회